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이월드에서 나온 범블비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범블비고요. TW FS03, 저번에 나왔던 FS01번이 불독 제품이었어요. 근데 02번은 건너뛰고 FS03, 이제 세계대전 버전의 범블비 제품입니다. 역시나 박스는 방산시장에서 찍은 것 같은 그냥 기성 박스인 것 같고요. 그냥 위에 스티커를 붙인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께서 이렇게 오토본 마크도 보내주셨어요. 어디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스를 조심히 잘 여시면 구겨지고 이대로 박스 버리시면 안 돼요. 이 FS 시리즈가 스타 스크림을 만들 수 있게 안에 또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TW FS03, 03P 이게 특전이라는 한자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번역기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박스를 또 여시면 이렇게 스폰지에 쌓여있는 스타 스크림의 부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리인 것 같아요. 관절들이 정말 뻑뻑하고요. 도색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떼 탄 느낌의 전투기가 나게끔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녹슨 효과나 벗겨진 효과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이월드의 도색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세계대전 버전의 불독 제품을 받았을 때 그 녹슨 효과가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좋아하는데 이 스타 스크림은 대체 언제쯤 합체를 시켜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FS01 불독에 들어가 있는 팔이랑 이번 FS03 범블비에 들어가 있는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범블비 본체의 상자에는 그린 혼의 이렇게 세계대전에서 썼던 차량과 범블비가 들어가 있고요. 박스 아트샷은 그렇게 화려한 게 없고 다 똑같네요. 뒤에는 이렇게 비클 모드, 로봇 모드, 그 다음에 QR코드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제 FS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판때기 들어가 있고 설명서 되게 귀여운 남자아이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되게 고급져요. 비싼 가격도 있지만 되게 고급지고 스폰지 하나 빼시면 와 엄청 조그맣네요. 되게 조그맣습니다. 와 이게 이게 뭐야? 이 차량이 불독 탱크 모드일 때보다 더 작아요. 진짜 제 손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한 손바닥 안에도 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은데 은근히 조금 묵직해요. 뭐 이런데 하끈 벌써 보이고요. 일단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은은하게 떼탄 효과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단차 조금 보이고요. 갈라지는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쇳덩이 효과, 녹슨 효과 잘 들어가 있고요. 역시 토이월드답게 이렇게 오픈카 형식으로 의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일단 이게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의 블레이드입니다. 크기가 요만해요. 와 진짜 비클이 너무 작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꺼내시면 이렇게 설명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아기가 받아서 열고, 뭐 하고, QR코드 찍고, 영상을 시청하고요. 비디오 토이월드 클럽, 그리고 이번엔 다른 그림입니다. 아기가 상자를 열어서 장난감을 보고, 손가락 파손, 도색 까짐, 나사 없음, 우유 마시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토이월드,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거. 이런 걸 아무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의 본체, 이 조그만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캐논이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모드 시에는 이렇게 열어주셔서 장착이 가능하시고, 비클 모드 시에 닫아서 차량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양쪽 다. 그리고 망치가 들어있어요. 이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 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에다가 끼셔서 차량에 보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수납이 이제 뭐 블랙애플 옵티머스처럼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장착을 해주셔서 이렇게 차량, 이 부분에는 조금 얇아서 금방 빠지기 때문에 이 차량 앞쪽 문 쪽에 이렇게 껴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헤드 조형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마가 튀어나온 헤드 조형에 껴주실 수 있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파여있는 배틀마스크입니다. 이렇게 그냥 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따로 들어있는 배틀마스크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이제 마스크 얼굴 조형에 껴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따로 뭐 고정이 되는 기믹은 없고요. 그냥 얼굴에 장력을 이용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때기 들어가 있고요. 5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봉되어 있는 이 판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FS03 범블비 모델이 조금 더 어두워요. 이게 이제 FS01 불독에 들어있던 판때기고 어? 뭐야? 자석이 들어있네요. 아... 이게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요.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토이월드 FS 시리즈 넘버링 01번 불독 제품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범블비 불독도 이제 가격 대비 크기가 되게 작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면은 이제 뭐 이런 도색이라던가 정말 잘 나와서 아깝지 않았던 제품이었는데 이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비싼데 이제 불독보다도 크기가 더 작습니다. 진짜 한 손바닥도 안 돼요. 크기가 그래서 많이 작은데 비싼 놈 하지만 뭐 도색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조형인 이제 레전더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실감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이월드 FS 시리즈 범블비의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되는 영상입니다. 이 조그만 제품에 온갖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변형이 되긴 됩니다. 근데 크기가 많이 작기 때문에 변형이 조금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조금 플라스틱 탄성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고 파손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형 방법이 더 쉬운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제대로 된 방법을 설명을 못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변형하는구나 라고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 장착되어 있던 거 빼주시고요. 이 배 부분에 이 부분 안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를 빼주셔서 여기도 올려주시고 이 상태로 변형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의자들 꽉 눌러주지 마시고 살짝씩만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유리창 부분 여기 힌지 부분 이용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들어서 조인트 빼주시고요. 반대쪽도 이 부분 살짝 들어서 조인트 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리를 땡겨올 수가 있어요. 조인트 다 빼주시고 이렇게 다리를 땡겨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힌지는 합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손이 될 만한 부위들은 웬만하면 합금으로 좀 넣어준 것 같고 이 힌지 부분이 접혀있던 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여기 가운데 조인트 이 조인트들 이렇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확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윗부분 먼저 해주셔도 되고 다리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다리부터 진행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제 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발을 빼셔야 되는데 살짝 이 휀다 부분 이 뒷바퀴 쪽에 휀다 부분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 빼주셨으면 이 안쪽에 있는 발목 보호대 부분을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땡겨서 앞으로 나오게끔 해주시고 발바닥 펴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쇳덩이 이 쇳덩이 같은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 딱 안착되게 이 부분에 안착되게 방향은 이렇게 일자 일자가 되게끔 유지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퀴를 이 힌지를 이용하셔서 바깥쪽으로 빼실 거예요. 이렇게 빼실 때 이 양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 바퀴 쪽 휀다 부분에 걸리지 않게끔 잘 빼주셔야 됩니다. 한쪽 먼저 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변형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타이어 쪽 빼주셨으면 이 쇳덩이 같은 부분 여기 발가락 안쪽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 안쪽으로 이렇게 뭐 뭐 끝까지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만 걸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뒷바퀴 이제 펜다 부분은 여기 안쪽에 붙어있는 조인트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똑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이 뒷좌석 부분에 이 뒤에 부분을 살짝 올리시면서 살짝 당기시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핸다 이쪽 앞부분은 이 힌지를 이용하셔서 안쪽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막 걸려요. 걸리는 부분 잘 보시면서 조금 탄성 이용해 주시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접어주셨으면 이제 다리 모양에 맞게 안착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조인트 아까 뺐던 거 다시 껴주시면서 안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러면 다리 안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이 부분 이 부분 살짝 조인트 여기 조인트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랑 여기에도 조인트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조인트를 빼주시면서 여기 결합 부위 조심해서 빼주시고 이렇게 힌지를 이용해서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셨으면 살짝 들어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펴주신 다음에 접어주시고요. 이쪽으로 붙이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내리시면서 접어주시면서 이 바닥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붙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 이제 허리 부분에 힌지가 있습니다. 이 힌지 부분을 살짝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팔 부분을 빼실 건데 이 팔을 빼시려면 이 의자 부분이 좀 걸려요. 이런데 허리 쪽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봐주시면서 이렇게 살살살 빼주시면 됩니다. 그 의자 부분 걸리는 것만 빼주시면 살짝 허리 돌리시고 이래시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 부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쪽 펜다 부분 여기 안에 조인트가 박혀 있어요. 그 조인트가 처음에 엄청 뻑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톱으로 하셔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팔 부분이랑 바퀴 부분을 잡고 살짝씩 돌리면 너무 세게 돌리시면 안에 조인트 부러져요. 이렇게 유격이 생깁니다. 이 유격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팔 부분 옆으로 살짝 빼실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안쪽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빼주셨으면 이제 바퀴 부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엔 팔은 일자로 이렇게 벌려주실게요. 이렇게 일자로 벌려주신 상태로 이제 여기 부분 이렇게 옆으로 펼 수가 있어요. 옆으로 펴신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펴시고 여기도 한 번 더 펴시고 펴시고 그 다음에 이 앞 타이어 여분 타이어를 빼서 안쪽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깨 갑옷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그릴 부분 차량의 앞에 그릴 부분을 여기 조인트가 살짝 껴져 있기 때문에 살짝 벌리시면서 이렇게 떼서 올려주시면 돼요. 하시면 이렇게 이중인지기 때문에 아예 뒤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 유리창 한번 고정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본넷 부분을 여실 수 있는데 이제 안에 범블비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범블비 얼굴을 빼주실 건데 이 앞에 있는 흰지 회색 부분을 앞으로 먼저 빼주셔야 이 얼굴이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거 이쑤시개 같은 거 이용하셔서 이 앞에 있는 부분 먼저 이렇게 펴주실 겁니다. 이렇게 펴서 범블비 얼굴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본넷 부분 자체를 앞으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여기 안쪽에 이 조인트랑 아까 전에 폈던 부분 이 조인트랑 이제 맞아서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시고 앞에 본넷을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밖에 방향 맞추시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퀴 방향은 원하시는 대로 멋있는 거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가슴판 조인트랑 여기 아까 배면 부위 펬던 부분 이 조인트랑 맞게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딱 껴주시고요. 팔은 아까 의자였던 부분 뒤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리실 때 조심해 주시고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빼실 거예요. 손가락 빼시고 이제 엄지 이렇게 접혀있는 거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주먹지듯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쪽 이렇게 돌려줍니다. 동일하게 펴주시고 엄지 펴주시고요. 팔꿈치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은 여기 힌지 뒤로 가게끔 해서 앞으로 딱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전에 힌지 이거 뺐던 부분 이 범블비 다 괜찮은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힌지 좀 위로 올려주시면서 이 상태로 닫아주시는 건데 고정 부위가 없습니다. 그냥 헐렁거려요. 이렇게 그냥 허벌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네요. 왜 다 좋은데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아 이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토이월드 FS03 범블비 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조그만 제품에 진짜 변형 기믹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도색 같은 것도 정말 잘해줬고요. 몰드도 이 정도면 이 조그만 제품에 잘 파준 것 같아요. 일단 얼굴 조형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얼굴 조형 기본 얼굴 조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이 꼬다리는 펴진 못해요. 일단 갑바도 제대로 잘 튀어나와 있고요. 좀 빈 공간도 보이긴 하는데 이 조그만 제품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도색과 살짝 이렇게 부러질 법한 부분은 합금 도 다 넣어줬고요. 플라스틱도 짱짱합니다. 플라 탄성을 이용해도 백화현상 오는 것은 없고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이 부분만 빼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죠. 엄청 조그맣습니다. 이 제품 그 다음에 동공대연이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옆으로 돌려주시고 여기 조인트 껴실 수 있는 부분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갈고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엄지 벌려주시면 여기 안쪽에 조인트 살짝 있는 거 거기에 총 손잡이의 조인트를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시면 총 쏘실 수 있는 그런 조형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망치는 이렇게 분리를 해놨던 거 이렇게 다시 껴주시고요. 이거는 뭐 따로 조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얇은 사각형 부분에 그냥 손으로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될 것 같고 망치는 이렇게 등 뒤에 이 부분 여기에 수납이 됩니다. 이 네모난 부분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얼굴 조형에 이거 기본 얼굴 조형에 끼실 수 있는 마스크를 껴주실 건데 따로 고정되는 기믹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 덮어주시고 장력 이용해서 살짝 걸쳐서 고정시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외계인 같아요. 그 다음에 얼굴을 빼시면 교체를 해주실 수 있는데 이 얼굴 볼 조인트가 엄청나게 빡빡하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빼셔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넘기면서 지렛대 원리 좀 이용해서 여기 뒷판에 고정시키면서 올렸습니다. 물론 도색 가짐이나 파손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엄지로 올려서 저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얼굴 조형 낄 때도 엄청 빡빡해요. 얼굴 조형 껴주시고요. 이렇게 얼굴 조형에 아까 전에 동봉되어 있던 이 배틀마스크 V자 모양 여기 이마에 튀어나온 부분에 살짝 걸쳐주시면 이 배틀마스크가 완성이 됩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낫네요. 그래서 배틀마스크 빼주시고 이렇게 얼굴 조형 비교입니다. 이 얼굴은 조금 더 멍청하게 생겼고 차라리 이 범블비 얼굴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일단 발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줘서 잘 입은 잘 되는 편이고요. 일단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목 360도 돌아가고요.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팔은 이 밖이 때문에 360도 돌아가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돌아가고요. 팔꿈치 뒤로는 안 돌아가고 앞쪽으로는 이 정도 이 정도 꺾이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뒤로는 이 정도 앞으로는 이 정도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여지고요. 이렇게 벙어리 장갑 끝에 손가락은 안 움직여지고 벙어리 장갑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무슨 갈고리처럼 손가락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허리 굽히는 건 이 정도 살짝 굽어지고요. 뒤로는 이 정도 힌지를 이용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자가 가능합니다. 고정만 빼주시면 허리 가동은 그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쭉 다리를 뻗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의자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이 정도 그 다음에 뒤로는 의자가 걸리네요. 의자 조금 빼주시면 이 정도 아예 일직선으로 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아예 돌아가고요. 살짝 여기는 걸리는 부분이 어떻게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은 이 정도 뒤로는 이 정도 굽혀지고요. 이 조그만 게 가동률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이 정도 오른쪽은 움직여지지 않고요. 앞뒤 가동이 없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뒤 가동이 없어서 움직여지지 않고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토이월드 F-S 시리즈 01 불독 제품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일단 불독 자체는 비클 탱크 모드였을 때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로봇 모드가 됐을 때는 다리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그래도 조금 크기가 커진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가 되어도 크기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터피스 재즈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건 마스터피스와 조형이 동일한 레전더리 토이즈 넘버링 01 범블비입니다. 이번에는 토이월드 FS 시리즈 넘버링 03번 범블비의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일단 플라스틱 탄성 이용하시면서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일단 변형은 이렇게 된다라고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손가락 이렇게 넣어 주실 거예요. 엄지까지 꼭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넣어 주시고 이 앞판 아까 조인트 있던 부분 빼주시고 여기 뒤에 열어 주시고요. 이렇게 범블비 얼굴 올려주시고 여기 앞에 있는 힌지는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꽉 안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치니까 나중에 다시 재변신 하실 때 조금 편하시려면 너무 꽉 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앞에 본넷 부분 올려주실 거예요. 올려주실 때 여기 조인트 껴져있는 거 빼주시면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 조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릴 이중인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살짝씩 걸릴 수 있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꼭 넣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다시 힌지 펴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펴시고 안으로 접어주시고 펴시고 접어주시고 여기 타이어 부분 다시 바깥으로 빼실게요. 이렇게 빼서 고정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팔꿈치에 있는 힌지도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쪽 부분 다시 돌려주시고 여기 황동색 부분이 나오게끔 해서 안으로 힌지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 밑에 있던 의자였던 부분 다시 돌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 덮개 부분 다시 돌려서 내려주실 거예요. 빠지네요.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펜다가 될 수 있을 정도로만 타이어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냥 방향만 어느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올려놨던 부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살짝 들어주시고 여기 바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살짝 들어주시면서 가져오실 때 다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착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안착되게끔만 접어주시고요. 팔을 다시 가져오실 거예요. 힌지 있기 때문에 좀 안착되게끔 눌러주시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시면서 이제 이 의자 부분 아까 걸렸던 부분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안착되기 위해 반대쪽 팔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면서 이제 팔 내려주시고 바퀴 그릴 부분 될 부분 방향 살짝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허리 뒤로 이 의자가 넘어갈 수 있게끔만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뭐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이 허리 뒤로 의자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모양이 되실 거예요. 이 팔 쪽에 이 팔꿈치 힌지도 잘 안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 앞에 휀다 부분 조인트 방향 맞춰서 이렇게 딱 껴주시고요. 여기도 껴주시고 의자 방향 맞게 조금 방향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부분 허벅지 쪽에 접어놨던 부분 이렇게 다시 펴주시면서 이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 맞게끔 방향만 잡아주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자 뒷부분 의자를 살짝 펴주실 거고요. 이렇게 살짝 펴주신 상태로 이제 이 허리 힌지 부분 접어주실 거예요. 접으시면서 이런 방향들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 의자 살짝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도 역순으로 하실 거예요. 이제 다리는 일단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 먼저 빼주시고요. 다시 일자로 밑으로 내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서 안쪽에 이 조인트 살짝 있는 부분 같이 이렇게 빼시면 톡 하고 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접어주신 다음에 위로 올리신 상태로 여기 힌지 이용해서 플라스틱 탄성 이용하시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 힌지 이용해서 올려주시면서 바퀴 안쪽으로 한쪽 방향 먼저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쇳덩이 부분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목 보호대 같은 부분은 펴시고 내려주시고 여기 발 한번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살짝 탄성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뒷탠다 뒤쪽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고정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조인트들 이 세 군데 다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껴주셨으면 힌지가 아래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다 보면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딱 들어가져요. 살짝 들어서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껴주셔서 조금 더 압축을 좀 시켜주세요. 허리 힌지도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 이 부분이 단차가 덜 생기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옆창문 부분은 힌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이 부분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면서 넣어주시고 이 조인트 방향 맞게 껴주시고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것까지 꼭 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이 조인트 튀어나와 있는 거 껴주시고 여기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껴주시면 이렇게 단차가 최대한 줄게끔 좀 앞쪽으로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여있는 부분 이 조인트에 맞게 당겨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이 앞창문 쪽은 이렇게 다시 돌려서 내려주시고 의자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토이월드 FS03 범블비 로봇모드에서 비클모드로의 변형이 완성이 됩니다. 이 조그만 제품이 진짜 변형이 잘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무래도 부품도 작고 탄성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시면서 변형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토이월드답게 도색도 깔끔하게 넣어줬고요. 관절 헐렁거림이 오른쪽 다리가 조금 있어요. 무릎부분에 이 힌지 부분에 조금 헐겄고요. 뭐 다른 부위는 이제 헐겄은 곳 없이 정말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에 일단 이렇게 변형 이 다리 변형 기믹이 진짜 신박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체 조형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박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제 뭐 무기라던가 무기 수납 이런 것도 다 되게끔 해줬고요. 이렇게 다른 헤드 조형도 바꿀 수 있게 로즈도 들어가 있고요. 잘 되고 도색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등판 모습도 그렇게 등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조형의 재현도 자체는 제가 뭐 다른 세계대전 버전의 범블비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토이월드의 도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런 녹슨 효과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잘 더럽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일단 크기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요. 합급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팔 덮개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만 고정되었어도 정말 재미있게 잘 가지고 놀아주고 예뻐해 줬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포징을 취하려고 해도 살짝만 내려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변신을 잘못시켰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토이월드 FS 시리즈 03번 범블비의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